네 할렐루야 한 주간 예언능 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스승의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을 그 전에도 믿었었는데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보니까 내가 참 많은 오해를 했구나 내가 너무 몰랐다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했구나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아닌데 하나님의 세상인데 내가 잘못 생각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너이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늘 앞에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을 보지 아니하시고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입술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입술의 소리를 듣고 산다면 말 못하는 사람들 말이 좀 어눌한 사람들은 불쌍하죠 그리고 벙어리도 있으면 말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찬양 드릴 때마다 쟤네서 내려오는 은혜스러운 말이 있는데 우리의 한창 신앙의 선배입니다 찬양회배를 드리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자기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팍 때리더래요 팍 때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참 잠을 깨려고 하시는구나 나중에 더 세게 때리고 옆에서 뒤에서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저 할머니 왜 저러지 내 옆에 왜 저렇게 때리지 알고 보니까 한 손이 불구였습니다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안 움직이잖아요 이 박수 손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분은 이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박수를 치면서 너를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손이 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겸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나는 이 수족이 이렇게 온전한데 나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그러한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쪽 뺨이 빨갛다고 합니다 한쪽 뺨이 빨갛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이샤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합니다 선임도 압니다 무당들도 압니다 점쟁이들도 알고 다 압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알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진심으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삶의 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면교회의 선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더 많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공사도 많이 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야지 이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할 때 성공해서 잘 되었을 때 출소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저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현재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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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부모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데요 엄마 아빠 내가 성공하면 엄마 아빠 갈게요 그런 사람은 평생 성공 못합니다 평생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준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면 중학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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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면 대학교면 대학교 아니면 삶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전하려면 선생님 제가 성공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평생 못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목표를 정했던 것 여러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면서 그 목표는 또 달라집니다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성공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현재 내가 현재 내가 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꼭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준 사람에게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신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을 영원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개념, 둘째 개념 다 지키는 겁니다 다 지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성질이 좀 더럽고 가다가 또 어때요 술만 먹으면 우리 술 드시는 분은 없지만 감정에 취해서 막 어때요 성질불리한 사람도 있으니 나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힘들어요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언제 고쳐진 줄 아세요? 육신이 새약해질 때 나의 육십이 넘어가고 칠십이 넘어가고 칠십대도 빠락빠락하면 칠십대가 되면 그거는 이제 새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인이 됩니다 막 부처입니다 부처 말이 없습니다 80이 된데도 빠락빠락 그러면 90이 되면 소리를 못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털리고 빠져나오죠 90이 되면 소리를 못 지릅니다 100세가 되면 소리를 못 지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바뀌어집니다 지난 날을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젊었을 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삶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완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주제가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보건 11장입니다 27장 이 말씀 하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거슬립니다 왜? 안티니까 안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냥 싫습니다 안티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싫지요 그냥 싫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싫고 맛있게 먹어도 먹는 거 봐 옆에서 더 맛있게 먹네 이러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아이고 아이고 잘 다 처먹는다 이렇게 처먹는다 표현을 옆에서는 너무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막 웃으면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야 멋있다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저 인상 좀 보래 안 좋은 소리로 못났다 못났다 화장 한 거 팔아줘 어이고 피빠람 먹고 왔나 그랬네 안 좋은 소리밖에 안 하는 모든 것이 싫습니다 예수님을 안 좋게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싫습니다 댓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르되 당신을 뱀 태화 당신을 먹인 짓이 복이 또다 아버지의 어미가 복이 있다는 건 야 진짜 축복이다 정말 축복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복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을 탁 바꿔놓습니다 이건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기본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윤리와 도덕을 전파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를 선파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낳은 부모님 정말 대단하다 저들이 정말 복이다 얼뜸 복을 타고 났을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이 섭리길을 가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형제여 여자여 네가 우리 부모님을 대하듯이 나와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을 존중하도록 하라 사람들의 생각 착 바꿔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함께하는 자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생각을 바꿔놨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면 귀하게 보는 사람들은 마리아나 요셉을 모순이 없습니다 다 좋아보입니다 인상을 써도 좋아보입니다 화를 내도 합리적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보면 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형제를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형제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모순된 것만 찾습니다 계속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마 10분의 1도 아니 됩니다 10분의 1도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 3년이면 어마어마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3년 전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전해도 어마어마하네 제가 전한 말씀이요 3년 동안 전한 말씀 A4G가 밑에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전해도 그런 말씀을 3년 동안 엄청난 말씀을 전해 1년 365일 말씀에 떡을 뗐는데 예수님은 제가 전한 말씀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식사도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밥 꼬박꼬박 먹으세요 저는 꼬박꼬박 먹고 잘 거 다 잘고 놀 거 다 놀고 운동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저는 전해도 이탐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축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는 축구공도 없었고 예수님 때는 탁구공도 없었습니다 네 앉으면 어때요 앉아서 사람들하고 여담이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밤에 일할 데가 없어요 불 끄면 끝입니다 해가 지면 끝입니다 해가 지면 후레이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해가 지면 모여들 불 하나 호롱불 모닥불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항상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를 판단하지요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어찌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푸는 사람들 성경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푸는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면 재림주가 된다면 성경 쓴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쓴 사람은 하나님일 거예요 말씀을 조금 푼다고 재림주가 되지 않습니까 자칫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한 진리가 성포가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을 맺히셨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대승을 대승나무는 떡잎부터 표현한다고 예수님은 딱 보면 안 됩니다 딱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 제자에게는 아 말씀 28강의가 있다 그러면 한 3강만 가르쳐줘야 되겠다 한 4강만 가르쳐줘야 되겠다 다 안 가르쳐줍니다 딱 보고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에게 28강의를 다 전해줬습니다 다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영어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영어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성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고 부분적인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미래를 보시니까 그러나 때를 정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어로 역사하실 때 언젠가는 완전한 진리를 다 열여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천년을 가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판도라 상자가 열립니다 때가 되면 모든 진리가 성포가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 요나야 요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다가 살았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 자기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받습니다 늘 아수로 민족이 죽었으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핵폭탄으로 터져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그냥 저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하니까 어린아이를 잡아가고 똑똑한 신동들 천재들을 다 잡아갑니다 예쁜 여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여성들은 팔려갑니다 그리고 일꾼들 기술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실습니 저주받아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핵폭탄을 있으면 가서 확 터뜨려버리고 싶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집니다 요나야 요나야 리노웨이 석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요 이야 이제 심판의 말씀이구나 근데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 그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그들을 살리도록 하요 이건 대행자 있을수록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죽기를 멸망받기를 태도했는데 그 아스러 가인의 족속 완전히 그 사단의 족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멸망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요나야 가서 그들을 구하라 그들을 살려라 그들을 살려라 요나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가 말씀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니 살려라 리노웨이 석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12만 명이 큰데 그 당시 12만 명 어마어마 요나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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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아마 길을 구별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가정한 사단의 음성이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그러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디로요 배타고 떠납니다 배타고 배타고 떠납니다 원래는 아수로로 가있는데 배타고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배길을 돌립니다 배길을 돌립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이 뭘 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갑판 배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것이야 대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잠도 아는데 잠을 처음에 딱 모르는 척으로 자고 있어 결국 어떻게 하나님 눈에 띄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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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불법을 행한 자 아니냐 지금 우리가 풍당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여기서 게시를 받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너지 요나는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세상 우취 알고 우취 알고 결국 어떻게 바다 집어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만 눈을 탁 떴더만 어디 고래 뱃속 눈을 떴더만 고래 뱃속인 겁니다 고래라는 것은 지키지 않는데 큰 물고기라 그랬습니다 큰 물고기는 뭐 고래지 않겠습니까 상어는 상어는 삼킬 수 없으니까 이 고래를 덧고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죽다가 살았어요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변가에 팍 이렇게 뱉더니 고래가 팍 뱉더니 그때 슝 날라와서 해변가에 팍 나왔다 옵니다 이야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합니 여러분 알아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다 어떤 일일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믿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은 안 먹죠 자기 걸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의 일생 일대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살아오면서 제일 큰 말씀 제일 소중한 말씀 마치 이때를 위해서 살아온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기록 안됩니다 왜? 요나 같은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 요나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성경에 가서 복음을 지는 그래야 성경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이건 아니야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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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한 번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리고 환경도 그런 내 생각도 그런 환경과 여건이 그런 나는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데 이걸 자꾸 하라 그러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나도 약속도 있고 내가 정한 목표가 있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깨우침을 받았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기록되어야 않습니다 내 생에 내 삶에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요나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다 죽었으면 좋겠고 아스루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리노의 승에 가기도 싫습니다 그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가야 요나야 니가 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한테 영광 돌렸던 그것은 표적이라 할 수가 없다 니가 이 시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게 가라 가라 아브라함도 그랬으며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숨기고 믿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살짝 기록됩니다 요셉이가 왜 기록되었을까 그 많은 제자 아들들 중에 요셉이 아주 두드러지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자 연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연하는 결국 인류의 승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3일 동안 무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때 뒤때 반때 3일 밤낮이 무든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염적으로 단절되어버렸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결국 니누에선 사람들이 요나의 음성을 듣고 다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12만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이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깜짝 놀려버렸습니다 요나가 깜짝 놀려버렸습니다 요나는 이제 남은 생을 오직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아멜 아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밖에 없다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서 모든 기간에 고려배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요나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인류생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바로 생명의 표적입니다 생명의 표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가르쳐줍니다 지금 네가 표적이다 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이 표적이다 너희들이 표적이야 너희들이 살아나지 않았나 이 민족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메시아가 이곳에서 탄생한 거야 이 자체가 표적이야 예수님 자체가 표적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가 표적이야 너희들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라 예수님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표적입니다 우리가 표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표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표적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너희가 표적이야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30점 요나가 리누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 그라하리라 요나가 리누웨의 생활에서 복음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처음에는 우습기 여기는 것 같다가 왕이 암연해버리니까 왕이 암연하니까 백성들은 그냥 울메켜자식으로 암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씨 공지름 공지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울질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리누웨의 생활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을 푸신 겁니다 아 이들이 회개하는구나 결국 죄를 사여주셨습니다 상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표적이었습니다 이야 요나 첫사람 저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표적입니다 심판대에 아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요나가 리누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같지 인자도 이 세대 그라리라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 표적이다 내가 이 시대 표적이다 지난주 지난주 서승의 주간 때 여러분 나름 우리가 몇 년 동안 말씀을 먹고 시행착오도 시행착오도 겪으며 배탈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설사 쫙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식중도 끌려가지고 해롱해롱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1, 2년, 3년 겪어왔습니다 스승의 주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우리 간정들 몇 사람들한테 간정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가르치고 있더라네 나보다 인생의 연륜이 뛰어난 사람인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흩은 소리가 안나가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소리 합니까?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리고 시엄마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합니다 며느리는 모이면 시어머니 안정말 아 진짜 아 우리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아 나 미치겠다 나 이혼도 못하여 또 미치겠다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리 이야기 며느리 앉자마자 시어머니 역할 앉자마자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 돈도 못 끌고 괜히 결혼해가지고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미치겠다 능력 없어도 아니 못생겨도 아 그 능력 있는 그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 우리 남편 저 얼굴 보고 결혼해가지고 내 마음 미치겠다 못살려 막 불평굴만 앉자면 모든 게 불평굴만 앉았을 때 정말 감사하다 정말 현재가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형제들을 칭찬해주고 야 저 친구 대단해 저 친구를 칭찬해주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찾기 힘납니다 너무 비판이 가는 곳마다 비판이 빗발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잠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바다 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에 동료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야 인마 야 너 그러면 안 돼 해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무라는 것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라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되고 이 사람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까 뺨을 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인트를 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이 누구 새끼 때리면 죄가 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의를 딱 조인트 까면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가 되는 겁니다 의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는 걸 보고 보이는 걸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매질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 앞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소상의 중간 때 여러분들 표적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표적이 되었지요 여러분들을 바로 표적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형 저 대단한 형이야 저 누나 대단한 누나야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되면서 뺨클럽이 생길 수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뺨클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원에 뺨클럽 생겼다니 우와 우리도 뺨클럽 없는데 저 친구는 뺨클럽에 있어요 지원이를 뭐라 하면 열 몇 명한테 요구도 먹습니다 제 친구의 말 한마디면 열 몇 명을 궁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 열 몇 명이 천명이 되고 만명이 되고 몇십만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은 배우지만 잘 배워서 나중에 천된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된 스승이 돼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판대에 31절입니다 심판대에 남방요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하리니 어떤 사람들을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미 표적이 왔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남방요왕 남방요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시대 때로 들어갑니다 시바 여왕 시바 여왕 시바 여왕이 다시 살아돌아오면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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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습니까 시바 옆에 몸이 붓고 연이 붓게 됩니다 작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토화가 됩니다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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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 나타난 시바 여왕 아시죠 솔로몬 왕에게 찾아간 여인 심판대에 남방요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하니 정지한다는 건 죄를 묻는다는 겁니다 이란카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시바라는 지역에서 시바라는 지역에 솔로몬의 지혜가 전해져옵니다 석보 석보 솔로몬의가 상당히 지혜롭더라 상당히 지혜롭다 왕인데 너무 지혜로워 상당히 정치를 잘해 그의 애비가 다윗이었어 다윗은 용맹했다면 그의 아들은 용맹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혜롭다 머리가 뛰어난 아이큐가 대단해 아버지가 주몽이었고 담대했다면 그의 아들은 솔로몬은 너무너무 지혜롭다 정말 지혜로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가 경량하는 정치 막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수고수고수고 씁니다 시바의 여왕이 들어옵니다 시바의 여왕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행적을 듣고 시바시바하지 않습니다 시바시바하지 않고 야 챙겨라 한번 가보자 시바의 여왕은 생각하면 솔로몬의 왕이 정말 멋있을 것이야 정말 잘생겼을 것이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잘생겼고 멋있을 것이야 일반 왕처럼 배 뿔렁이 배 뿔렁 나오지 않았을 것이야 시스팩처럼 아주 멋질 거야 몸도 몸짱일 거야 생각하면 진짜 몸짱일 거야 진짜 멋있을 거야 시바의 여왕이 가져갑니다 올 때 금 101만 달란트를 넣게 가져옵니다 1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를 넣게 가져옵니다 금을 가져올 때 어마어마하게 또 우리가 옆집에 우리 놀러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까 아이스크림 여름에 더울 땐 아이스크림 하나 사라져 갑니까 사라져 가잖아요 더울 땐 아이스크림 사라져 갑니다 빈손으로 가면 아닌데 친구 집에 놀러갈 때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돼 껌이라도 들고 가야 돼 껌이라도 아니면 씹던 껌이라도 가서 단물 다 빨아먹지 않고 친구야 맞아 니 빨아먹어 이렇게 줘야 돼 그래 가야 돼 뭐라도 들고 가야 되죠 근데 왕이 오는 건 왕이 왕이 이웃나라에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금은 보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왕이 문을 열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뜰 때 그냥 가는 줄 알아서 인재들을 다 뒤로 갑니다 인재들을 경제 의학부터 해서 가서 체결해서 그 기술을 주잖아요 돈보다 더 큰 보물을 주고 오잖아요 우리가 의학을 전해주겠다 우리만의 군수 물자를 전해주도록 하겠다 미국에서는 우리 뭐 쓸데없는 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시바 여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바 여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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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그것까지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을 때 깜짝 놀라버려요 솔로몬이가 정치하는 모습으로 깜짝 놀라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래서 시바 여왕이 뭘 한 줄 아세요 주위에 있는 대신들에게 그대들은 정말 보기로서이다 정말 보기로서이다 이 소리를 늘 듣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여러분들은 늘 듣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시바 여왕은 가치를 하는 겁니다 왕상 1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서바 여인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서바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돕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건축한 궁을 보고 깜짝 놀라버리고 시바 여왕한테 뺀 땡이 많습니다 졸라가 오늘은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 신하들이 솔로몬을 모시고 성기는 모습을 깜짝 놀라버리고 모신과 성기는 모습을 깜짝 놀라버리고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겁니다 왕 옆에 멋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지지한 인물이 있으면 안이 되는 겁니다 왕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격이 떨어집니다 왕은 너무너무 지우는데 옆에서 모시고 성기는 사람들은 깨지지합니다 관상도 안 좋습니다 보기에 외모도 별론입니다 왕이 격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최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왕을 보필해야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 나라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 저런 장군이 없단 말이에요 저런 여성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리면 너무 멋있다 왕의 계획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공복과 공복이 무엇입니까 입는 예복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입은 예복 예복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패션이 끝내주는 겁니다 패션 일반 패션이 아닙니다 기억을 갖죠 옷이 날개라고 옷에 따라서 사람이 달려 보이지 않습니까 옷을 잘 입으면 멋있는 옷을 입는 겁니다 풍위가 있는 옷을 입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놀라버립니다 놀라버립니다 현황하면 정신이 나가버면 황홀해져 버립니다 깜짝 놀라져버립니다 시벌영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당신이 진짜 맞다 진짜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신의합니다 심판대의 31절 심판대의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시바 여왕이 다시 살아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가 만난 아니 시바 여왕이 만난 솔로몬은 솔로몬을 보고 시바 여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이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보다 더 큰 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 상대하지 않고 시바 여왕이 너희들을 상대해서 너희들을 아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를 못 알아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상대하고 싶습니까 모사서서 멀려버립니다 32절 심판 때에 리누웨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누웨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때린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자만 깨닫게 됐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고 다른 자들 제자들 또한 이제 때가 되면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없으니 베드로에게 천국이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풀어야 한다 어떻게 푸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풀어집니다 삶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삶이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꼬여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거 여러분의 생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봤잖아 이렇게 살면 풀릴 것이야 아니요 그렇게 살면 풀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한테는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파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쉬면 낫겠지 천만의 말씀 쉬면 피로가 더 누적됩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몸을 풀 수가 있습니다 피로가 사라집니다 마음도 짜증이 난다고 술 한잔한다고 그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사람한테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이 그냥 듭니까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월절마다 6월절마다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제일 제일 걱정이잖아 의식주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좋은 곳에 자고 싶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다른 제자들은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갈 때 빈손으로 한번 가봐라 크리어 캐리어 그거 끌고 가지 말고 빈손으로 한번 가봐라 빈손으로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한번 가봐라 제가요 준비되고 예비되고 주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와서 서울에 오니까 다 준비되고 예비되었습니다 장도님 근사님이 저 집에 모시려고 언제든지 방도 비어있으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여러분 초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전 잘 곳이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옥탑방이 더우면 근사님 방 하나 주세요 장도님 방 하나 주세요 그러면 바로 안방을 내어주실 분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혜리님 집 혜리님 방 하나 주지 않겠습니까 주는 겁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거 걱정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보여주시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표적이다 이 시대 표적이다 제발 보고 깨달아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식증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너희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배부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떡을 나한테 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내가 곧 그 떡이다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지셨고 아니 저 어떻게 저 살을 먹지 저 살을 어떻게 먹어 저 식인종 우리가 식인종이야 어떻게 먹어 그 당시에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인종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아이들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고기를 이렇게 사람 살을 삐져가지고 삼겹살처럼 구워 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구촌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 중국에 중국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위층 사람들이 부위층 사람들이 그렇게 즐긴다고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 시대 때 진짜 살을 먹는 진짜 사람을 잡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이 시대도 그런 것처럼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하라고 하면 다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그 살을 먹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와 살을 먹도록 하라 그러면 영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지 살을 먹으라고 그러지 저 살을 어떻게 영생활 수가 있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근육 몸 좋은 사람은 운동해서 몸을 튼튼하게 맞는 사람들은 지방이 많습니까 근육이 많습니까 근육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육덩어리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전인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먹으라 내가 전하는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비유를 하기 때문에 깨달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피와 살을 어떻게 먹지 내가 주는 피는 음료여 이 피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진짜 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먹어 그럽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어야 돼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때 사람들이 모이셔 예수님한테 모여서 한 5천명이 정도 모였습니다 오병이여 역사하시죠 오병이여 오병이여 5천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고 왜 모이면 항상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예배 후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먹을 것이 없다 은혜스럽지 않은 예배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 후에 먹을 것이 있어야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밥 준비됐냐 떡 준비됐냐 빌리바 빌리비가 계산이 빨랐거든요 딱 보면 알아서 머릿속에 찰찰찰찰찰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계산을 못합니다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빌리비가 계산을 상당히 여러분 계산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계산 잘합니다 빌리비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빌리비가 어떻게 답을 할지 시험코자 말씀을 툭 던졌는데 빌리비는 아니하달까 진짜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 안추게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니까 언어서럽지 않습니까 예배 따라서 언어서럽고 여러분 근심 걱정과 염려와 답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힘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전해도 그러한데 주님이 직접 전하시면 오죽하셨을까 뒤집어치 뒤집어치 그냥 막 이 불덩어리가 날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불덩어리가 날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오천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가난병이들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자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몸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얼굴을 볼 때는 전혀 불평, 불만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은 알 길이 있습니까 마음속은 다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인생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떡을 떼셨습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축사를 따가고 오천명에게 이제 떡을 떼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천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구세주야 메시야야 대가래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희의 역사는 진짜 떡이 떡을 떼어서 예수님 오천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떡을 떼신 겁니다 오천명을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했는데 이제 심령이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건신 걱정이 있었는데 건신 걱정이 없어져 버리고 축도를 내줬는데 사람들이 병이 나아져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비전이 없었는데 인생에 비전이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그들이 어때요? 비전이 희망이 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이제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바 양한테 뺀 때게 맞습니다 오늘은 시바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바 양이 때려 오늘은 자, 눈 뜨시길 바랍니다 5천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5천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 말씀의 은혜가 영적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 그러면 열두 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무엇일까? 부스러기 버리는 걸 없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버리는 걸 음식을 버리는 걸 없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열두 바구니에 열두 제자입니다 5천명에게 무리가 모였는데 이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조는 사람 분명히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소변보러 갔다 오는 사람 구신구신 친구들에게 대화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와서 예수님이 좋아서 왔는데 어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게 하라 다 이해시켜라 열두 제자들이 속으로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말씀을 부스러기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 이해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이해하고 돌아갔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제자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첫 번째 표적이죠 예수님이 사익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는데 예수님 엄마도 초대를 받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한창 이제 연애를 부리고 있는데 잔치죠 잔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이 툭 떨어져 버리네 술이 없습니다 술이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우러 때리면 갑자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에 포도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 포도주를 이제 갖다 주라 연애장한테 갖다 주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거든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장에게 아니 이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진작 먼저 내지 않았냐 맛있는 건 항상 먼저 가져와야지 왜 이제서야 내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줬고 포도주 홀짝 홀짝 마십니다 다른 술은 괜찮아도 포도주는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 율법을 보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술을 먹으면 사람이 그만해진다 교만해진다 특히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 들어갈 때 예배할 때 교회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절대 술 먹고 들어가지 마라 왜? 실수할 수 있다 신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 술을 먹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예전에는 술을 먹으니까 술을 먹었을 때는 실수하잖아요 술 먹었을 때 술 먹으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햄폐를 부르기도 하고 막 상을 대었기도 합니다 술 먹으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 엄지 운전 술 먹으면 죽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죽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술 먹고 운전하면 아니 됩니다 오토바이도 운전하면 아니 되고 자전거도 운전하면 아니 됩니다 운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모든 운명이 축복권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평생 불구로 살 수가 있습니다 평생 병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술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술 때문에 밥은 안 먹어도 술은 꼬박꼬박 먹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화가 되어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술 먹고 절대 삶을 살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술 먹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마 외롭고 힘들고 우울증 걸렸을 때 술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 미련한 짓이다 미련하다 먹을 때는 좋지 아니야 먹으면 아니되 정신이 혼매지면 아니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지 그것도 사역 첫 번째 표적 포도주 표적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진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신부에게 축사를 해준 겁니다 축사 기한 덕담을 전해줬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덕담을 했는데 앉으면 왜 선지자 온다 그리스도 매시아 온다라는 항상 유대인들이 기다린 믿음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뜻을 떼고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물은 술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술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술로 비유하셨을까 성경에는 왜 말씀을 술로 기록을 해놨을까 잔칫집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잔칫집에 빠지지 않는 건 떡은 없어도 되지만 술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로 비유를 한 겁니다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러가 기분 좋잖아요 술 먹으면 용기 100배 남자가 여자를 프로포즈할 때 항상 술 먹고 프로포즈합니다 술을 한 잔 먹어야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술 먹으면 또 어때요 용감하게 노래도 잘 부릅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 놓질 않습니다 마이크 잡고 매일 노래를 부르고 막 등실등실 춤을 춥니다 그래서 술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셨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큰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일 큰 표적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보셨죠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보셨을 겁니다 어느 때 그럴 때 우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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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박수 쳤잖아요 할아버지가 날립니다 우와 드놈 일어났다 일어났다 우리 손자가 일어났어 내 발로 기어다니는데 내 발로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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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짝 한 발짝 한 번 두 번 세 번 난리세 그러자 좋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우와 우리 손자가 그렇다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다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다 부모가 되어보면 기쁩니다 내가 낳은 새끼가 그리고 내 뒤에 그 손자가 그러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예쁜 겁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걷기만 그렇을 뿐인데 애가 그렇을 뿐인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표적입니다 표적 일을 섰다는 자체가 표적이고 걸어갔던 자체가 표적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자체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다 위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바다 위를 섰으나 섰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안 좋게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좋게 눈에 띄야 됩니다 좋게 눈에 띄야 됩니다 그런 곳에 오셨습니다 의식주가 걱정이 되십니까 앞날이 걱정이 되시는 분 그러면 반드시 먼저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진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진리란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보석입니다 보석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갑에 지금 제 호주머니에 2천 원이 있습니다 왜 2천 원을 넣었을까? 하나는 내 밥값 하나는 대표기도 하는 사람 매주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밥을 사줍니다 보기에 가치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1억짜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2천 원이 호주머니에 넣으니까 기분이 아무 기분도 없습니다 기분이 아무 기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이다 2억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다고 하면 어깨가 싹 올라가요 기분이 하루 종일 기분이 묘한 하루 종일 기분이 옆에서 친구들이 무시합니다 친구가 막 무시하고 그래요 내가 오늘 밥값 내가 계산할게 1억짜리 수표만 옆에 친구들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완전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부터 달라집니다 2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2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쇼핑 한번 하러 가보세요 백화점에 가면 그냥 전부 다 일회가 올리지 않습니다 완전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이게 돈이니까 진리가 영적인 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가 영을 살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반드시 진리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삶이 안 바뀌어집니다 개 갖다 놓고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그 개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주기도 문 해줘보세요 바뀌어지는 거 개한테 어떤 말씀을 성경을 읽어서도 찬양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시끄럽다는 거 밥도라는 거 밥 죽도라는 거 죽 밥 달라는 거 한 무릎 붙는 게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반드시 갖게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비삽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식의 비삽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 진리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의식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이 식의 비삽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꽂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이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 시대의 표적 바로 우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너희들이 이 시대의 표적이다 이 시대의 표적이다 영적으로는 주님이 표적이고 육적으로는 우리가 표적입니다 기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든 표적을 기다립니다 무슨 이승과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내가 이 시대의 표적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시대의 표적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시대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주님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 이 땅이 그토록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새로운 복음 진리가 성포되며 모든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는 성대사가 된다 하셨으니 먼저 우리부터 먼저 불림을 받은 우리부터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더욱더 튼튼해지며 마음이 깨끗해지고 육신이 강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